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송나라와 북방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야. 송나라, 중국사로 돌아왔는데 이 송나라를 2시간에 걸쳐 배울 건데 그 중에 앞부분, 정치랑 관련 있는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오늘 오랜만에 배우는 중국사 쉽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상주, 춘추정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5대19까지 지난 1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송, 원, 명, 청까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사를 전부 다 공부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대단해. 우리 박수초도 좋아. 벌써 중국사를 끝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어. 그래서 송나라부터 한번 차근차근 2학기도 재밌게 공부해봅시다. 자, 송나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주제를 크게 4가지로 뽑았어. 송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멸망했는지 송나라를 괴롭혔던 북방민족은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송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각각 어땠는지인데 그중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송나라 이전에 있던 당나라로 먼저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었어. 전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돌골족까지 그 영역 아래에 포함시켰지. 그리고 당태종, 당의 발전을 이끌었던 이세민 이런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돌골을 복숙시키고 고구려에 쳐들어오기도 했고 정관의 치를 이끌어서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황제였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당나라의 시스템이 잘 굴러갈 때 이야기고 이 잘 나가던 당나라도 슬슬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학기 때 공부했었던 훌륭합니다. 안사의 난 때문이었어. 이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는 지방의 군사령관이었던 절도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마치 자신이 왕 같은 존재인 양 행사하기 시작했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 나라가 쪼개진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분리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거야.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또 다른 분열의 시기인 5대 10국이 시작되었다. 까지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일 겁니다. 원래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당나라가 5대 10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5대 10국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5개의 큰 나라랑 10개의 째깐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의 이름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대 10국은 당나라 시기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왜 혼란이 찾아왔다? 절도사 세력 때문에 세력이 분리되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송나라이고 이 송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송태조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출신이냐? 절도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조광윤 생긴 것만 보면 뚱뚱한 스타일인 것 같아. 얼굴도 보면 귀여운 스타일이야. 별로 절도사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다른 그림을 보면 말 타고 있는 그림도 있고 신하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스포츠도 약간 좋아하고 말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나랑 절도사답게 군사령관다운 그런 스타일이었나봐. 어찌되었든 이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 송태조 조광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 얘들아? 절도사 출신으로 황제가 됐어. 제일 큰 고민. 그래 다른 절도사가 고민이었을 거야. 자기도 절도사 출신으로 황제가 되는데 다른 절도사들 역시 황제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결국에 조광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절도사는 군인이라 그랬지. 군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문신들. 문신들. 문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글. 부수로 글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신이라고 부르지. 이 문신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는 이것을 송나라에서 문신들 위주로 정치하는 주의다. 라고 해서 문치주의라고 부를 거야.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아울러서 조광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황제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 신하들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의 권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개혁하게 된다. 과거제를 개혁할 때 어떻게 개혁하냐. 새로운 제도인 전시라고 하는 시험 제도를 실시하는데 전시는 무엇이냐면 과거제도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야.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옛날에 과거 시험에도 이런 등급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마지막 시험인 전시가 되겠다. 이 마지막 시험 전시에서 황제가 시험 보는 사람들을 직접 평가하고 황제가 등수를 매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황제한테 등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준 황제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지. 그럼 황제에게 더욱더 충성을 하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역시나 황제권이 강화가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송태조 조광윤의 황제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한 전략이었어. 우리는 결국 이러한 문치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장점으로는 안정된 황제 지배체제를 갖고 왔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지. 반란의 위험이 낮아져. 신하들은 자기에게 충성하고 반란의 위험이 있는 군인, 절도사 세력들은 이미 그 세력을 자기가 다 빼앗아가지고 문신들에게 나눠져 찍기 때문이지.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우리는 이 단점에 더욱더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 바로 국방력이 약화됐어. 나라를 지킬 군인들의 힘을 약화시켰거든. 결국에 이는 송나라 북쪽에 있던 여러 북방 민족을 송나라가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게 만드는 제어 불가능의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당시 송나라 북쪽에는 거란족인 요나라, 방구투족인 서하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송나라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쳐들어왔어. 하지만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을 군사력으로는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친의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야, 유하! 야, 서하! 멈춰! 야, 제발 멈춰줘! 내가 대신 은, 비당, 차 이런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돈 될 만한 거,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뺏고 싶어하는 거 내가 선물로 줄게. 제발 멈춰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 이게 한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자공세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송나라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송나라의 문치주의와 그 문치주의의 한계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송나라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송나라의 개혁가가 한 명 있는데 여러분 이 개혁가의 이름도 반드시 체크를 해줍시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안석. 이 왕안석은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한 그런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중학생들 수준에서는 굳이 구분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만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넣어놓은 거야. 먼저 총료법은 무엇이냐? 소농민들에게 농사 자금을 대출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였고 시업법은 소상공인들에게 상업 자금을 싸게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주로 민병대, 즉 예비군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보호법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말을 기르게 해서 이걸 군용으로 사용해서 유사시의 말을 타고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개혁책이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내용들 모두 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얘들아 모든 개혁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야. 왕한석의 이 개혁은 결국에 속나라에 있던 보수파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 이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대지주 이미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던 대상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속나라는 결국에 위기로, 위기로,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자면 바로 급나라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이 급나라 바로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어. 속나라 북쪽에 있었던 북방민족 중에 하나야. 이 여진족이 성장해서 급나라를 세우고 이 급나라가 쭉쭉쭉쭉쭉쭉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송나라는 당시 원래 중국 사람들의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황어강 유역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갔어. 이 황어강 유역을 다른 말로는 화북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북지역을 상실하고 남쪽으로 도망갔다. 결국에 우리는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고 송나라는 그 수도를 창장강 이남, 다른 말로 강남지역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창장강 이남, 강남지역의 이만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급나라 이후에 몽골 제국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무튼 이게 송나라의 기본적인 스토리였어. 절도사 출신이 황제가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절도사를 이제 억압했더니 문치주의의 한계로 이민족들이 쳐들어왔고 개혁을 실시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화북지역을 잃고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의 스토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송나라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북방민족들인데 먼저 첫 번째, 요나라라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거란족이 건국했는데 이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살고 있으면서 발해를 멸망시키고 했던 그런 민족이야. 얘네들이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확장시켜서 이제는 아예 번듯하게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리장성 남쪽까지도 진출을 해서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이쪽 땅 우리가 연운 16주라고 부르는데 연운 16주 지역까지도 차지할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던 거지. 그리고 송나라는 얘네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물전을 매번 제공을 했어야 할 거고. 자, 그 아래에 있는 서하라고 하는 민족은 비단기를 통해서 무역의 이득을 얻었고 그를 바탕으로 꽤 성장했던 당시에 잘 나가던 지금의 티베트 계열의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 역시 송나라에 쳐들어왔었고 송나라 역시 얘네를 막지 못해서 물자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뒤야 요나라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금나라인데 이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거야. 여진족 하면 옛날 이름으로는 말갈이야. 우리 들어본 적 있지?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를 세울 때 고구려인과 같이 발해를 세웠던 민족이 말갈족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랑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름이 이제 여진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 여진족이 처음에는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여진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란족한테 좀 압박당하고 있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송나라가 딱 보니까 거란이 여진을 괴롭히니까 여진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거란을 공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송나라랑 여진이 힘을 합치고 야, 거란 공격하자. 오케이 해서 공격을 해. 그래서 요나라 거란을 물리치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송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냐? 아니었어. 웬걸 금나라,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진족은 기존의 거란보다 더 막강한 녀석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란 녀석들은 말리장성 넘어서 오긴 했지만 화북지역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어. 하지만 금나라는 말리장성 넘어서 더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북지역, 황광유역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요다라를 멸망시키고 화북지역을 차지했다. 그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남송이 성립되고 되고 남송이 성립된 이후에도 금나라한테 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있었던 일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송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시기에는 요나라, 허하, 금나라 모두 스스로 자기가 황제라고 친했습니다. 송나라가 문시주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지 않았고 다른 북방 민족이 오히려 송나라, 오히려 오리지널 중국 민족을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의 민족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나름의 역할을 가지면서 발언권을 행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다원적인 시대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적인 분위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와 그런 기타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상주, 춘추정국, 진한, 위진 남북조, 그리고 수우당, 오대식국, 송원명청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송나라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했던 요나라랑 금나라 역시 잊지 말아야겠지. 어? 선생님. 왜 요나라랑 금나라는 똥글뱅이가 조그만가요? 왜냐하면 요나라랑 금나라는 송나라를 압박했던 왕족이긴 하지만 중국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차지했었어. 예를 들어서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북쪽 지역이랑 만리장선 이남 같은 경우에는 연은 16주라고 하는 조그만 땅. 그리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쭉 내려와서 화북 지역 정료를 차지했지 남쪽의 남송까지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똥글뱅이를 조그만 걸로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등장하는 몽골 제국의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땅을 다 차지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고 오늘은 중국사로 돌아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해봤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